별이 유치원에 몇 개씩 사라지는 줄 알아? 많이 아플까? 나 죽는데 다 결국 사라질 것들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데? 멸망 새끼야죠! 본인이 멸망이시다 미친놈 진짜! 그게 왜 한편 난대요? 넌 나한테 특별하거든 누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먹이실 거예요? 그럼 너랑 진한 사랑 한번 하고 싶다고 해야지 로맨스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 그 순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